백설공주들 오늘 잠 안 자고 온거죠? 네 이 순간만에 기다렸죠? 네 피곤한 게 싹 다셨죠? 네 이랑 똑같네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찍나요 이거? 어 어 이틀씩이나 외워야 될 거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어제도 했잖아 어제도 봤기만 했고 오늘 처음 봤어 대결 해볼래요? 네 이기면 내가 이기면 뭐 해줄래요? 다 해줄 거예요? 네 네 들어간대 들어간대 아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나이가 많다 아닌데 그럴 리 없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다 없지? 다 없네 아무 내 동생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